오늘의 주제는요. 바로 운동할 때 참 별난 사람들입니다. 저랑 같은 시간대에 헬스 운동하시는 분이 있으신데요. 제가 뛰면 같이 뛰고 걸으면 같이 걷고 이거 런닝메이트 아니야 정말? 저거 뛰면 옮기겠어요. 너무 신경 쓸 것 같아요. 저 사람도 저 정도는 나도 저 정도는 해야지. 약간 본전 뽑기 같은 거. 사우나에서 버티는 심리? 그렇지 그렇지. 제가 하고 있을 때 개TV 계속 보시는 분. 아 공감대. 아 그러면은 딴 때 보고 싶어서 돌릴 수가 없어요. 너무 빠져나 계시니까. 그럼 내가 같은 채널을 트시면 될 텐데 본인 거 끄시는 사람도 봤어요. 혹시나 싶어서 속도를 올려보면 옆사람도 올리고 계속 견눈질하면서 미치겠다 이거. 이거 진짜 신경 쓰이겠다.